도시관리계획 보통 시험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이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사전적 절차통제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을 먼저 배웠죠. 법적 성질 앞시간에 법적 성질은 처분성과 관련해서 소송구조에서는 대상적격의 논의라고 했다면 행정계획의 한계, 한계는 위법성이라고 했죠. 이 한계로서 절차적 한계 절차적 한계와 내용상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는 위법성으로 바꾸면 되니까 절차적인 위법성이 있는지, 내용상 위법성이 있는지를 따집니다. 그러면 위법성은 우리가 어디서 논의한다고 했어요? 위법성은 얘는 처분성과 관련해서 소송요건 중 대상적격의 문제였다면 위법성은 소송구조에서는 본안판단의 문제죠. 본안판단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 내용상, 실체성 위법이 있는지를 따지는데 지금 여기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 전체, 이런 흐름, 이게 바로 맥락이 되는 겁니다. 절차에서는 기이, 신결공, 키워드는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사정적 절차 통제에 위반이 되면 절차적 하자는 취소사유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